아니, 술 드셨어? 술 드신 건 아니죠? 여기 여주 시민분들이 굉장히 텐션이 너무 높아요. 김수찬도 한 텐션 하잖아요. 그런데 어, 노래 부름맛 납니다. 이런 텐션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가 김수찬의 신곡이에요. 이번 신곡이 또 무엇보다도 김수찬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. 제목은 사랑쟁이. 제목이 뭐라고요? 사랑쟁이! 우리 저기 저랑 눈 마주친 누나 제목이 뭐라고요? 사랑쟁이! 딱 아시네요, 눈 마주친 거. 네, 사랑쟁이. 사랑쟁이! 김수찬이라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요. 네, 호응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는 곡입니다. 어, 피켓도 막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, 사랑쟁이. 사랑쟁이! 네, 호응 많이 해주세요. 네, 호응이! 네, 호응이! 이게, 노래부르고 전에 박수가 안 나오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참, 무명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